요 눌러봐요 거기서 아니요 운색부터 눌러야지 큰 거 예 그거 메인이요 예 예 그리고 딸 다 눌러봐요 우유를 올려야지 우리야 예 예 저요 에어컨 주쟁이 여네 예 저저저 키 저쪽입니까 에어컨 아니요 거 키야죠 여기서 껐다 켰다 하는거에요 그럼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거 하면 요거만 키면 되지 예 맨슛 넣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자렌지 돌리려면 220 틀고 전자렌지가 220 이라 예 예 그것만 하면 돼 220 써 있어요 안 보여요 돋보기 써야 되는데 돋보기 아 예 그렇죠 예 요게 하고 코드에서 꼽으면 되는 거 같아요 네 49만 코드 꽂으면 돼요 냉장고 4 4 4 4 4 히터 히터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껐다 켰다 해놓은 거에요 4 4 4 4 이런식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간단하네 간단해요 차가 차가 그 복잡하게 한 구조가 없어 갖고 예 네 이거는 거기다 넣으면 돼요 네 물통은 이제 여름에 수전 이렇게 쓰면 되고 이동식으로 쓰면 되고 사우미처럼 물 뿜는 거고 예 바닷가나 어디 뻘박 갔다 오면은 이거 발 닦으면 돼요 이거 밖에서 요거 피고 요거 피고 저거 갈고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이거 이거 그냥 충전 다 되고 예 그 간장들은 코드 꼽락 하더만 어떤거에요 뭐 저거 코드 꼽락 하더만 아 한전충전기 네 아 이건 한전충전기 없어도 충전 잘 돼요 네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서랍 긴 서랍 작은 서랍 그 다음에 외부 테이블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속 들어가요 요거는 예 요거 그냥 내가 방을 주고 받치는 거 같아요 예 외부 테이블 예 뺐다가 여기다가 꽂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스 타고 왔어요 아니 열차 타고 왔어요 열차 타고 왔어요 요거는 태양광도 올려 가지고 예 그냥 놔둬도 충전되고 또 움직이면 또 충전도 잘 되고 그래서 한전충전이 필요 없을 거예요 밧데리도 600이라 충분해요 예 예 오 뒤로 빠꾸 오라이 뒤로 빠꾸 오라이 오라오라오라 예 됐어요 됐어 예 됐어요 여기로 여기로 가요 자 들어가세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청도까지 부지런히 가셔야겠네 부지런히 가셔야겠네 어이구 청도까지 부지런히 가셔야겠네 어이구 네 아이젠 재생이 예 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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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